오른쪽에서의 코너킥 올려줍니다 그대로 꺼꺼꺼 들어갔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전반 2분만에 선제골을 기록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순직견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올린 코너킥을 그대로 밀어넣었던 성균관대학교인데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의 코너킥 올려줍니다 그대로 꺼꺼꺼 들어갔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전반 2분만에 선제골을 기록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해덕 자 앞쪽으로 돌려줬습니다 신정은 쪽으로 신정은 오른쪽 측면 터치라인 부근 신정은 뒤쪽으로 살짝 내줬고 박성원이 올려줬습니다 그대로 해덕 고올 상지대학교가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딜 신정은 뒤쪽으로 살짝 내줬고 박성원이 올려줬습니다 그대로 해덕 고올 상지대학교가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딜 장군이 올려줍니다 고려하며 결학듬 아메